어느 날 장태종은 회의에 돌아와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신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위징을 죽여야 되겠다고 장선황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선황후는 침실에서 위징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 말을 듣고 곧장 침실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조복으로 갈아입고는 태종 앞에서 큰절을 합니다 큰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진 황제들은 충신의 말을 잘 따른다고 했습니다 위징은 폐하께서 어지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축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외숙의 역사발전기 오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명태조 마황후와 당태종 장선황후에게 배우는 황제를 내조하는 법입니다 여기는 중국 난징에 있는 매화공원이라는 곳입니다 2월쯤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거든요 가기 전에 먼저 명소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중국 난징입니다 남경이라고도 하죠 난징에 있는 아주 유명한 중산공원입니다 여러분 손문 아십니까? 손문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명효릉이라고 있습니다 맹샤오링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명효릉을 가면 이렇게 실물 크기의 낙타 석상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물 크기의 코끼리 석상을 비롯해서 마리라든가 기린의 석상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이것은 명황제들의 능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난징에서는 명황제의 능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13개의 황제의 능은 베이징에 있습니다 명락제가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겼기 때문에 나머지 13명의 황제의 능은 베이징에 있고요 이 명효릉은 명나라 시대의 황제의 능을 대표하는 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능의 주인공은 명나라의 주원장과 그의 황후인 마황후입니다 두 명이 합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주원장보다는 마황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황후는 역사상 최고의 국모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황후의 정식 존호는 효자고 황후입니다 마황후는 명태조의 황후로서 영나라의 첫 번째 황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위성에 있는 숙주 출신입니다 이름은 마수영이고요 아버지인 마궁은 곽자흥과 유난히 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마수영은 곽자흥의 수양딸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경소를 좋아했고요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품이 인자해서 곽자흥이 아주 예뻐하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명태조 주원장입니다 마황후의 남편이겠죠 주원장은 학발승 출신으로서 아주 많은 세파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주원장의 수화로 들어가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1368년에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이 명효릉안에는 이러한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의 한자를 읽으면 치융당송이라고 합니다 주원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 당송시대만큼 부유하게 다스렸다라고 주원장을 칭찬하는 비석인 것입니다 주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칭찬하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독재를 했다 공포정치를 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치융당송이라는 평가를 하게 만든 것이 바로 마황후입니다 이 마황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마대각이라는 것입니다 흔발 마황후라는 뜻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전족입니다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풍습을 어린아이에게 처음부터 천으로 꽁꽁 삼아서 발을 10cm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홍나라 시대부터 명청 말기까지 중국에서 천년 동안 내려오는 최악의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서는 이 전족은 필수였습니다 특히 상륜청의 여성들은 꼭 해야 했었고요 전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분이 천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황후는 전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발 사이즈가 크겠죠 그런데 실제 발 사이즈가 컸다라기보다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그 당시에 상류층의 여성들이 전족을 해서 발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그냥 크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큰발 마황후라는 이 말은 신분이 천하다는 마황후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주원장입니다 마황후가 주원장과 첫날 밤을 보냈을 때 주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무척 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신분이 천하군요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마황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의 못생긴 얼굴을 보고도 좋아하니 당신도 나의 말을 좋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원장이 어렸을 때 마마를 알아서 주원장의 얼굴 또한 우리가 보는 아주 못생긴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첫날 밤을 보내고 이 두 사람의 부부 사이는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황후가 어떻게 주원장을 내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위기를 함께하라입니다 주원장은 곽자흥의 수화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곽자흥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원장을 의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측근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일이 많았겠죠 그럴 때마다 이 마황후는 기질을 발휘해서 곽자흥의 신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곽자흥의 두 아들들이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고 곽자흥은 음식을 주지 마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때 마수영은 기질을 발휘합니다 가슴 속에 만두를 품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두를 전해주고 몰래 음식을 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양모에게 도움을 정해서 이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어주었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수영은 기질을 발휘해서 주원장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라 입니다 마황후는 수시로 병사들의 의복과 신발을 만들어서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에는 군중에 괴산을 틀어서 군사들을 위로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애민 정신을 발휘해서 적절한 조언을 합니다 가능한 한 사람을 죽이지 말고 천하를 평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원장의 성격은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가능한 사람을 죽이지 말고 천하를 평정해라 라는 이 조언은 건국 초기에 민심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풍습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자를 벽이라든가 문에 달아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다우푸라고 하는데요 복을 가져온다 복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이렇게 바르게 달아놓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이 거꾸로 쏟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우푸 뒤집다라는 거랑 동음이의어라고 봅니다 이 풍습의 유래가 바로 마황후에서 시작됐습니다 황후의 발이 크다는 백성들의 조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가 난 주원장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가서 복자가 거꾸로 쓰여진 집에 들어가서 그 자를 잡아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마황후는 그 소식을 듣고 아래 사람들에게 몰래 시켜서 모든 도성 안에 복자를 거꾸로 달아놓게 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이 사람을 잡으러 나갔을 때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찍으면서 거꾸로 복을 달아두었더니 복이 온다라는 뜻에서 이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1세에 이 마황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 탕약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탕약을 거부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황후잖아요 탕약을 먹고도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면 남편인 주원장은 그 어휘를 죽일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생각한 거죠 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했습니다 세 번째가 황제의 빈틈을 메우라입니다 주원장은 출신이 비천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수영은 어려서부터 경서를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교양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마수영은 큰일을 동무하려면 역사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원장에게 조언을 했겠죠 주원장은 이것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에 나가는 외의 시간에는 글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마수영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마황후가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원장의 무차별적인 숙청을 막았던 것입니다 주원장은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독재정치, 공포정치로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숙청을 합니다 고위직 관리 기본이었고요 장군이라든가 국자감의 학생들까지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죽어나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잠재운 사람이 바로 마황후였습니다 이렇게 충신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황후를 찾아오면 마황후는 신하들을 두둔하면서 일단 안정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주원장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설득에 주원장이 숙청을 멈출 때도 있었지만 그대로 강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마황후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수많은 충신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미담들은 실제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죠 주원장의 두 얼굴입니다 첫 번째가 사납고 포악한 얼굴이고 두 번째가 아주 인자한 황제의 얼굴이죠 저는 황후의 공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잔인하고 고집이 센 주원장도 마황후의 충원이라든가 간원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합니다 어질고 현숙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여장부였던 거죠 이러한 마황후도 51세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악께서는 널리 현자를 구하여서 간원을 받아들이고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51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황후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보면 적으로 백성을 생각하고 탁월한 정치력을 가졌던 여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분이 비천한 집안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어디냐 하면 시안입니다 시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함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함양에 뭐가 있냐면 당소릉이 있습니다 당샤오링이라고 합니다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앞에 우리가 봤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당태종과 장손황후입니다 당태종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정관의 치라고 해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고요 중국 사람들이 최고의 황제로 꼽는 당태종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당태종보다는 그의 황후였던 장손황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손황후는 너그럽고 도량이 크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정식 존원은 문덕순성왕후입니다 장손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이 장손이기 때문에 장손황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장손황후의 아명은 관음비 이렇게 불렸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장손성으로서 수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앞에 마황후와는 출신성분 자체가 달랐던 거죠 마황후는 집안이 환미하고 기촌한 집안이었다 하면 장손황후의 집안은 장군의 집안으로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던 딸이었습니다 당태종의 황후이고요 당고종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즐겨했었고요 행실이 발랐다 합니다 당고조 이안의 둘째 아들 이세민과 12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장손황후는 어떻게 내조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성찰력을 가져라입니다 이세민은 처음부터 황제가 될 태자는 아니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장군이었습니다 형이 태자였습니다 이 형은 이세민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둘 사이가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형제 간의 사이는 어떠하겠습니까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손황후는 형제의 사이가 좋게 하려고 당고조 이연과 거의 비빈들을 모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허사입니다 형제의 사이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형의 이간질로 인해서 아버지 이연과 이세민의 사이가 틈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형 태자 이건성은 자기 밑에 있는 동생과 연합을 하여서 이세민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이것을 이세민은 먼저 알아차리게 되고요 현무문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바로 현무문의 변입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전장으로 향했을 때 이세민은 역습을 당하게 됩니다 끝에는 이건성과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기는 하지만 역습을 당하거든요 중간에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이 위기의 순간에 장선황후는 통찰력을 발휘해서 진황부의 원군을 현무문으로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죽을 뻔한 이세민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이세민은 아마 자신의 목숨을 구한 장선황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습니다 이 현무문의 변으로 인해서 이세민은 태자가 되고 두 달 후에는 이연에게 황의를 물려받아서 방태종과 장선황후가 됩니다 두 번째 장선황후의 황제를 내조하는 법으로는 마음으로 조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제일 유명한 것이 조복진간입니다 조복이라 하면 보통 공식 석상에서 입는 아주 화려한 옷을 말합니다 그걸 입고 간언을 하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이는 인물은 바로 위징이라는 인간입니다 아, 잠시요 여기에 보이는 인물은 위징이라는 신화입니다 이 위징은 원래 첫 번째 태자였던 이건성의 측근으로서 인품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세민이 자기의 사람으로 등용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싫은 소리를 당태종이 제위하는 기간 내내 한 신화로 유명합니다 당태종이 듣기 싫은 소리를 직관을 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당태종은 회의에 돌아와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신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위징을 죽여야 되겠다 장손 황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손 황후는 침실에서 위징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곧장 침실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조복으로 갈아입고는 태종 앞에서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진 황제들은 충신의 말을 잘 따른다고 했습니다 위징은 폐하께서 어지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축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화가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게 태종과 신화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신화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장손 황후는 역사서라든가 이러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에게 직접적으로 간언을 하고 내조를 하는 것보다는 옛 이야기라든가 역사 속의 인물이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태종 스스로가 깨우치고 판단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내조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항상 뒤에 한 발짝 물러서서 이야기를 통해서 당태종이 깨달아서 선택을 하게끔 내조를 펼칩니다 장손 황후는 외척의 정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장손 무기라고 장손 황후의 오빠입니다 친오빠거든요 이 장손 무기는 현무문의 변때 이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이였습니다 당태종은 이 장손 무기를 승상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장손 황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라비와 조카들이 권력을 가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한나라의 여우를 보십시오 저는 폐하께서 제 오라비를 승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태종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거든요 그대로 강행을 합니다 장손 무기를 승상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자 장손 황후는 신오빠인 장손 무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스스로 사임하게끔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태종은 장손 황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외척의 개입을 배제해달라 우리의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맞은 자세로 이마라입니다 궁녀들이 많습니다 궁궐에는 이 궁녀들을 엄격하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존중하는 리더십을 보였던 거죠 실제 당태종은 성격이 좀 불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궁녀들에게 그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처벌을 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 장손 황후는 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궁녀들을 불러다가 벌을 내리기도 하고 감금도 합니다 감금을 내서 그 궁녀를 일단은 피신을 시켜 놓는 거죠 나중에 당태종의 화가 가라앉으면 그 궁녀에 대한 변호를 해주기도 하고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노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나이 많은 궁녀들이 많았습니다 수나라 때부터 있었던 궁녀들이 있어서 나이 많은 궁녀들이 있었는데 이 궁녀들을 적극적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줬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간 궁녀의 숫자가 3천 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백성들에게 당태종이 성군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황태자의 유모입니다 황태자의 유모가 황태자 궁에 너무나도 물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장손 황후는 황태자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덕을 갖추지 못한 것과 명예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물건이 적다고 왜 걱정을 하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검소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러한 장손 황후는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36세에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합니다 저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주십시오 제 무덤에 봉분을 세우기 위해서 노동력과 자원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요원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장손 황후는 고대 분여자들의 행동에 관한 책을 씁니다 그거를 당황실에서는 여칙이라고 해서 30권의 책으로 편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칙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전해져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칙을 읽으면서 당태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후는 매사의 원칙을 세워서 바른말로 짐의 모자람을 채워주었는데 더 이상 그녀의 충언을 들을 수가 없구나라고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장손 황후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외유내강내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했다는 거죠 문덕 장손 황후의 현명함과 행동은 모든 후세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장손 황후와 마 황후 두 사람의 사례를 보면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세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는 겸손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의리가 있었더라는 거죠 상대의 단점을 보완하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그 다음에 당태종과 명태조 주원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한 황제 뒤에는 위대한 황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황제, 위대한 황후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